금융의 기초 보죠. 테마 32. 오늘 진도 나갈 게 조금 많아서. 자 일단 금융이라는 건 자금을 융통하는 걸 줄여서 우리가 금융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금을 융통하고 조달하는 거 이걸 줄여서 금융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어요. 예. 대출 받는 거죠. 우리가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취득할 때 투자하려고 할 때 돈 필요하면 자금을 융통해야 되겠죠. 그럴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대출을 받는 거지. 대출을 받지 않고도 자금 융통할 수 있죠. 내가 오피스텔 투자하려고 하는데 5천만 원이 모자라요. 그런데 좋은 자동차가 하나 있어. 이 자동차를 팔아서 돈 마련할 수도 있죠. 내 재산에 해당되는 걸 팔아서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고 빌릴 수도 있죠. 빌리는 것은 대출 받는 거고 내 걸 팔아서 자금 빌리는 걸 이걸 자기 자본을 조달한다. 자 지분금융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보니까 자 이 문제는 얘를 외우는 게 포인트예요. 지분금융을 외우는 거. 자 보니까 지분금융이라는 게 있고 부채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내가 부동산 투자하려고 할 때 돈이 모자라면 내 재산에 해당되는 걸 팔아서 자금 마련할 수도 있죠. 이런 걸 지분금융이라 그래요. 빌려서 자금 마련하는 건 부채. 빌린 돈을 부채라고 하니까 부채금융이라 그래요. 이건 빌려서 돈을 마련하는 거. 이건 내 걸 팔아서 돈 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 팔아서 돈 마련하는 걸 이걸 우리가 회사 입장으로 간단하면 우리가 주식회사라고 들어봤죠.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을 거예요. 이건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유권을 다 쪼개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증서로 바꾼 걸 뭐라고 그래요. 주식이라 그래요. 회사가 주식을 발행했다는 건 회사의 소유권 재산을 다 쪼개가지고 팔고서 자금을 마련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았다는 건 이건 돈을 빌린 거예요. 재산을 팔아서 자금 마련한 거예요. 재산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한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지분금융이에요. 그래서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으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분금융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때 주식은 회사의 소유권에 해당되는 지분권을 쪼개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증서로 바꿔서 발행하는 걸 주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 이걸 리츠라고 그래요. 리츠.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라고 해서 부동산 투자회사를 줄여서 리츠라고 해요. 외워놔야 돼요. 리츠. 이렇게 영어로 나올 거예요. 이걸 리츠라고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에만 투자하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 모아서 부동산 투자하는 회사예요. 주식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중요하게 배울 거고 조인트 벤처는 벤처는 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 몇 개의 법인이나 회사가 조인은 합치는 거예요. 지분권을 나눠 가지면서 합쳐서 자금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 이걸 조인트 벤처라 그래요. 회사가 합쳤다. 소수의 회사가 합쳐서 지분권 나눠 갖는 방식이 조인트 벤처. 신디케이션은 소액 투자자들이 지분권을 나눠 가지면서 돈을 조금씩 다 모아가지고 조합 같은 걸 만들어서 부동산에 투자할 때 신디케이션, 신디케이트라고도 해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얘가 뭐냐라고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지분금융은 뭐냐 이렇게 외우는 게 중요해요. 잠깐 그냥 설명해 주는 거고. 공모, 사모에 의한 증자. 증자는 주식 발행하는 걸 주식 발행을 우리가 증자라고 얘기해요. 공모는 공개 모집.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걸 공모. 사모는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하진 않고 내가 알고 있는 소수 몇 명에게 개인들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건 사모. 즉 개인 모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증자는 주식 발행. 주식 나오면 다 이 주식을 발행한다라는 거 또는 지분권을 나눠 갖는다는 건 뭐냐면 재산을 팔고 자금을 모은다는 얘기예요. 이런 과정. 리츠, 조인트, 신디케이션, 공모에 의한 증자 이런 것들이 다 부동산 펀드 방식의 일종이라고 그래요. 부동산 펀드.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시험 문제. 34회 나올 동안에 지분금융이 뭐냐는 얘만 나왔어요. 더 이상 안 나오니까 얘를 외워놔야 돼요. 리조신 공사 펀드라고 외워놔야 돼요. 리조신 공사 펀드. 리츠, 리츠, 조인트 벤처, 신디케이션, 공모, 사모에 의한 증자가 들어가야 돼요. 증자. 증자. 주식 발행하니까. 그다음에 부동산 펀드. 이렇게 리조신 공사 펀드. 이순신 여동생이 리조신. 이조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알아들어요. 이조신이 공사 펀드에 가입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리조신 공사 펀드.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여기까지 시험 문제에 진짜 자주 나오는 거. 이거냐 저거냐 네 가지는 무조건 깨고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유량 저량에서 저량은 제자가 보통 부인. 이렇게 외웠고 정부의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에서 간접 개입이 개발 보조금 정보. 그다음에 투자론에서 할인법과 비할인법 구분할 때 할인법은 순순의 현가. 그다음에 금융론에서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을 구분할 때 지분금융은 리조신 공사 펀드. 이건 4개 중에 2개, 3개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매년.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이도 가장 하의 문제. 무조건 맞아야 되는 문제예요. 리조신 공사 펀드. 나머지는 다 빌린 거예요. 빌린 거. 저당 대출한 건 돈 빌린 거죠. 저당권 넘겨주고 담보대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회사가 부동산을 담보로 돈 빌리지 않고 채권을 발행해서 돈 빌릴 수도 있어요.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회사채라고 하고 회사채권을 줄여서 회사채. 이걸 더 줄여서 사채라고 해요. 깍두기한테 돈 빌리는 거 말고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건 저당대출, 담보대출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담보가 아니라 회사가 돈 받을 약속, 증서. 이걸 채권이라 그래요. 채권을 발행하고 돈 빌릴 수 있죠. 만약에 주식을 내가 투자하는데 공시가 떴어요. A라는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해서 회사채를 300억치에 발행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회사채를 300억치에 발행했다. 회사에 채권을 300억치를 발행해서 300억을 투자를 받았다. 자금을 조달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빌린 거니까 갚아 나가야죠. 갚겠죠. 어쨌거나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걸 사채, 회사채를 줄여서 사채라고 해요. 돈을 빌릴 때는 채권을 발행하거나 담보대출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을 외울 때 리조신 공사폰드를 외우면 좋은데 하나를 더 외워놔야 돼요. 매자닌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매자닌금융. 매자닌금융. 매자닌은 이탈리아어로 중간층이라는 뜻이에요. 중간층. 저도 안 가봤지만 영화 같은 데 보면 1층 객석이 이렇게 있고 2층 이렇게 객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이렇게 뭔가 VIP가 이렇게 보는 데가 있잖아요. 이걸 매자닌이라고 얘기해요. 매자닌 중간층.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두 개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중간층은 중간적 성격의 금융도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매자닌금융이라 그래요. 매자닌. 자 매자닌금융. 자 신주 인수권부 사체가 있고 전환사체가 있고 후순위 대출 우선주가 있어요. 자 우순위 대출을 우선주라고도 해요. 우리가 주식을 얘기할 때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죠. 근데 사실 역시나 우리 시험 문제는 한 번도 이게 뭐냐. 뭘 의미하냐. 이런 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매자닌금융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잠깐 얘기하면 신주 인수권부 사체는 사체 사체. 회사가 채권을 발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돈을 빌렸다는 얘기죠. 채권을 발행해 돈을 빌렸죠. 근데 갚을 때는 뭘로 갚는다냐면 신주로 갚는다라는 얘기예요. 이 신주는 새로 발행한 주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나오면 지분금융이고 채권이나 사체 나오면 부채금융인데 돈을 채권을 발행해서 빌렸는데 갚을 때는 신주를 먼저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발행해서 갚아나가는 걸 신주 인수권부 사체라고 해요. 중요한 건 신주는 주식이고 주식이면 지분금융이고 얘는 채권이니까 얘는 부채금융인데 두 개가 같이 있으니까 얘를 뭐라고 한다. 매장인 금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환사체는 뭐냐면 주식으로 전환하는 사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같은 원리예요. 사체, 회사가 채권을 발행해 돈을 빌렸어요. 근데 갚을 때 뭘로 바꿔서? 주식으로 전환해서 갚아나가는 걸 전환사체라고 해요. 물론 계약 조건이 현금을 갚을 수도 있고 뭔가 상황이 안 좋으면 주식으로 받겠다. 이런 계약 조건이 있어요.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사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선주와 보통주가 있는데 보통 주식에 투자하면 내가 이제 회사가 잘 되면 이익을 받잖아요. 배당을 받죠. 배당금을 받는데 얘는 일반 보통주는 얘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요. 주주총회에서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통주가 아니라 우선주는 주식을 투자했는데 그런데 의결권은 전혀 내가 갖지 않고 회사가 경영하는 건 전혀 신경 안 쓸게. 나는 회사가 잘 되면 돈만 받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회사가 자금을 빌릴 때 돈을 빌릴 수 있을 거예요. 부채 금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대출 받은 거예요. 대출 받는 거고 얘는 보통주는 주식을 반응할 때 지분금융으로 돈을 투자금을 모은 거예요. 근데 얘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의결권은 없고 돈을 빌린 건 아니야.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우선주가 있는 거예요. 우선주. 자 그럼 이제 회사가 망했을 때 한번 생각해 봐요. 망했을 때. 이렇게 회사가 돈을 빌린 것도 있고 주식을 발행해서 일반 주식도 보통주도 발행하고 우선주도 발행했어요. 망할 때 누구한테 돈을 먼저 갚아야 돼요. 누구한테 주주한테 줄까요? 빌린 사람한테 줄까요? 무조건이에요. 빌린 사람이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럼 남는 돈을 이제 갚아 나가야 되겠죠. 주주에게 돌려줘야 되겠죠. 일반 주주에게 돌려주기 전에 누구한테 먼저 돌려줘요. 우선주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먼저 돌려주는 거예요. 얘와 얘 사이에 얘는 완전 지분금융이고 얘는 완전 부채금융이에요. 그래서 사이에 있는 우선주라고 해서 얘가 매잔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는 중요하지 않아. 한 번도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외우는 게 중요해. 그냥 이런 것들이 있더라 라고 용어 정리만 해준 거고 후순위대출을 우선주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돈을 회사가 망하면 얘한테 먼저 갚고 나중에 얘한테 갚는 거니까 후순위대출자 역할이네 라고 해석하면서 우선주를 후순위대출이라는 말도 쓰는 거예요. 신전떡볶이 알아요? 알죠? 신전떡볶이를 생각하면서 매운 신전떡볶이를 먹었어. 신전을 먹었어요. 매워서 뭐 했다? 후 했다. 매운 신전떡볶이 후. 매운 신전 후. 이렇게 외울 거예요. 매운 신전 후. 근데 신차가 들어갔다고 무조건 매잔이라고 하면 안 돼요. 매잔에 제가 용어를 설명할 때 주식과 뭐가 채권이 같이 있어야 돼요. 신주 사채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전환. 주식 전환 사채. 뭔가 주식과 채권이 같이 들어가야 매잔이 되는 거예요. 신차 들어갔다고 다 매잔이라고 찍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하나. 자 그러면 얘를 구분해야 되는데 지분금융 나오면 리조신 공사펀드. 매잔인 나오면 매운 신전 후. 이렇게 외워놔야죠. 나머지는 다 뭐다? 부채금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부채금융 중에 얘 하나 별표 체크해놓고 특히 얘 신자에 있다고 매잔이라고 하면 안 돼요. 얘는 전혀 다른 거예요. 신탁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신탁금융. 자 그러면 얘는 부채금융에 속하니까 돈을 빌린 거죠. 돈을 빌린 거죠. 돈을 빌리는 거예요. 돈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빌린 건데 신탁을 통해서 자금을 융통한 거예요. 그런데 신탁이라는 말은 신탁계약이 있을 때만 신탁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신탁계약에서 가장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뭔가 어떤 권리가 넘어가는데 우리가 저당대출은 뭐가 넘어가는 거예요. 얘가 담보대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권리가 넘어가. 저당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탁계약을 하면 무조건 뭐가 넘어간다.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신탁계약은 소유권에 이전이 있다 없다. 있다 해요. 소유권 이전이 무조건 있어요. 소유권 이전이 있어야 신탁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신탁처분, 신탁관리, 신탁분양, 신탁개발 다 신탁이란 말이 있는데 무조건 다 신탁이란 말 들어가면 소유권을 이전시키고 처분하냐, 관리하냐, 개발하냐, 금융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신탁이란 말이 나오면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과정이 있다. 중요해요. 자, 그럼 잠깐 볼게요. 자, 신탁계약을 맡기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위탁자라고 해요. 위탁자. 신탁계약을 맡기는 사람. 이걸 신탁자라고도 해요. 신탁계약을 맡기는 사람이고 신탁계약을 받는 사람 입장을 뭐라고 하냐면 수탁자. 받을 숫자를 쓰는 거죠.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이게 신탁계약을 통해서 뭔가를 한대요. 신탁 개발을 하든 신탁금융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신탁이 나오면 뭘 넘겨줘야 돼요. 소유권을 이전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 이전이 아니라 형식적 이전이라 그래요. 소유권을 형식적 이전해요. 그럼 보통 수탁자는 신탁회사가 돼요. 신탁회사는 중요한 건 신탁회사는 신탁자예요. 수탁자예요. 신탁이라고 들어갔다고 신탁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탁자는 맡기는 사람이고 신탁회사가 받는 사람 입장이 되는 거예요. 신탁회사는 수탁자예요. 그럼 이제 소유권을 받고 뭔가 계약을 했겠죠. 개발해서 돈 벌면 돌려줄게. 계약을 했을 거예요. 그럼 돈 받을 수익 약속 증서를 넘겨주는데 이걸 수익 증서라고 해요. 수익 증서. 그래서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신탁 계약을 할 때는 소유권을 넘겨주고 다시 넘겨줬을 때 뭔가 계약을 통해서 이익을 받을 거예요. 수익을.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증서인 수익 증서를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탁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얘가 위탁자가 뭔가 하면서 돈이 급하게 모잘라. 돈이 급하게 필요해요. 그런데 얘는 돈을 받을 수 있는 증서죠. 이게 수익을. 얘가 이 증서를 가져온 사람이 돈을 얼마 주기로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10억을 주기로 약속돼 있든 10억 이상을 주기로 약속돼 있어요. 그런데 얘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그럼 얘가 이제 은행에 가겠죠. 은행에 가서 담보로 맡기는데 부동산을 담보로 맡기는 게 아니라 이 수익 증서가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 증서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수 있겠네요. 대출을 받는 거예요.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신탁금융이라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신탁에 따른 수익 증서를 담보로 맡겼다고 해서 담보 신탁이라 그래요. 그런데 무조건 신탁이란 말은 들어가야 돼요. 신탁금융 담보 신탁이라 그래요. 돈을 빌린 거죠. 은행에 수익 증서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린 거예요. 우리 시험에 담보 신탁이 독립적으로 나온 적도 있고 감정평가에서 단답평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담보 신탁 기억해놔야 돼요. 어쨌거나 신탁금융에서는 소유권의 이전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신탁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소유권의 이전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돈 빌린 거예요. 신탁 계약을 통해서 얻어진 수익 증서를 담보로 은행에 맡기고 돈 빌리는 걸 담보 신탁, 신탁금융이라고 한다. 빌린 거예요. 그래서 주의할 건 신자 들어갔다고 매자니는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건 리조신 공사 펀드하면 지분금융, 매운 신전 후 하면 얘는 매자니 금융, 나머지는 다 부채금융이라고 하죠.